방금 전에 코리아 유니버시티에서 전화가 왔어. 세리가 그동안 가짜 고대생 프리텐징에서 고대측에서 세리를 고발했댄다. 연대 갔으면서 맨날 아남 가고 민족의 아리아밖에 안 불렀대. 오마이갓 쉰스 세인! 미쳤어 미쳤어. 방금 전화가 왔어. 방금 전화가 왔어. 방금 전화가 왔어. 방금 전화가 왔어. Hello? Mom, I'm on a phone from the future. What? I just wanted to talk to you. Billy, what color is your hair? It used to be brown. 타일러에게 연세란? 되게 좀 그냥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여러분도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 틀을 너무 고개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매일은 진짜로 철들겠다고 오늘 밤새드 놀다가 밤새드 오늘 밤새드 놀다가 밤새드 오늘 밤새드 놀다가 밤새드 오늘 밤새드 놀다가 밤새네 오늘 밤 밤 밤 밤 밤 바바밤바밤 날 밤새드 다음 highlight 우리 과에서 가장 스윗하다고 소문난 도훈 선배 밥약 걸어봐야지 어! 선배다! 선배 저랑 밥 한 번 날 못 보셨나? 어 선배다!! 선배님! 저 혹시 밥약?! 따라 왕 역시 밥약은 고려의 학교 개풀 연세도 동도 유배도 노잼 응원도 참새 짹짹도 고풍을 잔뜩 뿌리니 잔뜩 뿌리니 빠지기는 빠지더라 우리 민족보대 호랑이야 민족의 힘으로 고대야 우리 민족보대 호랑이야 호랑이의 힘으로 고대야 우리 민족보대 호랑이 아이 뭐 바라는게 너무 많아 도전 열정? 뭘해도 우리 연대는 가지 말자구요 그럼 어디로 가나 고려대학교 고려대로 가자구요 잘 새겨들어 고려대학교 스크략 진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